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고 TV변 시간은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September 4th, 2019 2019년 9월 4일 수요일자 New York Times의 메모리 기사 세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Hurricane Dorian pounds Bahamas and threatens Florida Hurricane Dorian 이거 뭐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이것만 나오네요 CNN 온갖 미국 방송에 파운드 하면 이것은 이제 두드리다 뭐 두들겨 패다 뭐 강타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의성이죠 펑 펑 이런 겁니다 펑 파운드 펑 펑 이렇게 해서 Bahamas 자 이 Bahamas는 여기 플로리다 주 옆에 있는 섬 나라입니다 한 700개 조그만 섬으로 열려 있는데 인구는 한 20매만 되고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죠 이 나라가 지금 뭐 이 나라 건국 이래 건국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건국 이래 가장 큰 태풍이 이 섬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원래 지금은 뭐 캐트롤 3 합니다만 원래 캐트롤 5 캐트롤 5 하면 이제 제일 강력한 태풍입니다 캐트롤 1,2,3,4,5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이거 이제 캐트롤 이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뭐 세졌다 약해졌다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캐트롤 3네요 자 이 도리안이 Bahamas 이 제도를 강타하고 있고 플로리다를 위협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에 허리케인 도리안이 이쪽으로 쭉 와서 일로 원래는 이제 플로리다 주를 관통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게 아니고 지금 젤로가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쭉 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휘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에 The storm is just north of Grand Bahama Island 자 이 태풍은 바로 북쪽에 있다 아 그랜바하마 선 바로 북쪽에 있는데 With 120 miles per hour winds and scissors rain 자 이제 바람의 속도가 miles per hour 입니다 120마일 같으면 이것은요 킬로를 하면 192킬로니까 엄청나게 이게 우리 그 야구선수가 제일 뭐 아무리 빨라 봐야 150킬로 정도죠 뭐 진짜 뭐 완전 빠르면 160킬로 전에 보니까 뭐 누가 그 저 다른 나라에 그 떨어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이게 바람이 엄청나죠 예 이만한 바람 그리고 비 비는 어떠냐 ceasless 끝이 없는 입니다 끈임없는 이 말이죠 ceasless 끝이 끝나버리다는 말인데 alias 했으니까 끈임없는 그런 비 이런걸 퍼붓고 있죠 지금 now category 3 얼마전에 category 5 였습니다 it is barely moving as it lashes the islands 이게 문제는 뭐냐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태풍이 아무리 세더라도 지나가 버리면 괜찮은데 계속 거기 있네요 그냥 치고 또 치고 그냥 때린 놈 또 때리고 막 죽도록 때린 곤병들도 때릴라 하는지 하여튼 태풍이 이런 경우도 처음 보네요 계속 거기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바하마 제도 그 위에서 그런 말입니다 지금 as it lashes the island 이 섬을 강타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it could move dangerously close to Florida later today 이것은 할 수도 있다 could 할지도 모른다 위험스러울 정도로 가까이에 접근할 수도 있다 플로리다에 close to later today 오늘 늦게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지금 이 플로리다지 이쪽이죠 쭉 올라가 이리로 가면 이제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쭉쭉 올라가죠 이쪽은 이미 뭐 이미 강제 대표령 Manitra evacuation 다 내려졌고 이미 뭐 국가 비상사태 비슷하게 그 재난지역으로 이미 선포가 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이쪽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다 강제 퇴근을 이미 거의 아주 해변 쪽은 다 했고요 자 다음 기사 트럼프 레이스 다운 미셀 테스트 인 노스코리아 버트 엑스퍼트 레이스 알람 트럼프 플레이 다운은 경시하다 뭐 야보다 대수롭지 않게 보다 이런 말입니다 make little of 이런 말입니다 자 미사일 테스트 북한에서의 미셀 테스트를 뭐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죠 플레이 다운 그런 말입니다 플레이 다운 버트 엑스퍼트 레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레이스 알람 경종을 울리고 있죠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자 밑에 한번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요 이 동그라미 있죠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이게 이제 북한이 지금 한참 실험하고 있는 개량하고 실험하고 온갖 뭐 크루스미스 할처럼 막 방향을 틀기도 하고 이런 희한한 그런 그 이 탄도탄이 있죠 탄도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탄입니다 단거리 탄도탄의 최대 사거리가 이 정도입니다 430마일리라 하네요 엄청납니다 지금 남한은 다 포함되고 일본 일부까지 여기 빨간게 미군기지입니다 빨간게 보이시죠 미군기지가 지금 여기 포함되는게 지금 많습니다 지금 지금 3만명 이상이 지금 미군이 있는데 8개 기지에 지금 일본의 다른 기지가 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키나와도 있고 이렇게 여기선 일단 두개밖에 안 보이죠 하여튼 이런 미군기지들이 지금 다 사거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전문가 트럼프는 뭐 트럼프는 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밑에 바하마 쪽에 비가 오는데 태풍이 오는데 골프 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오늘 CNN의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뭐 취임할 때는 뭐 이런 국가적인게 있을 때 골프 절대 안 치겠다 하더니 골프 지금 뭐 티업하고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American intelligence officials and others say 김정은 is capitalizing on a standoff with President Trump to significantly improve his arsenal 미국 정보관리들은 and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is capitalized on capitalized 는 뭐 이건 대문자로 쓰다 뭐 자본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본화하다는 말에서 이용해 먹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용하다 편성하다 take advantage of 이런 말이죠 조금 나쁜 의미입니다 capitalize on 편성해서 뭘 이렇게 한몫 보다 이런 말입니다 뭐에 편성합니까 stand off 이것은 이제 뚝 떨어져 있다는 말인데 결국 이제 교착상태 냉각기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먹서먹하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stand off President Trump 대통령과 이런 교착상태 냉각기 이것을 오히려 무지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죠 마음껏 지금 뭐 단거리 미사일을 실험하는데도 트럼프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그게 이미 UN 탄도탄은 무조건 위반입니다 UN 결의 위반인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뭐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To significantly improve with Arsenal Arsenal 하면 이것은 이제 군수물자를 말합니다 군수물자 군수물자 전체를 말하는 뭐 미사일 등등 다 포함한 거 군수물자를 현저하게 significantly 현저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자 넘어갑니다 Hong Kong's leader is disheartened but no success is in sight 홍콩의 지도자 그러니까 여기 있죠 Carrie Lam 행정장관입니다 홍콩 행정장관 홍콩 행정장관 자 이 사람이 disheartened 여기서 이제 마음이 뭐 이렇게 무거워지다 그러니까 아주 낙담하다는 겁니다 낙담하고 있다 그러나 no success success은 이제 후임자죠 후계자 후임자가 인사이트는 보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후임자가 있어야 뭐 그만두든지 말든지 할텐데 이게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도 못하고 뭐 이슬리니가 너무 불편하고 지금 죽을 맛입니다 자 이 사람 Carrie Lam is deeply unhappy in the job Carrie Lam은 심히 매우 이 deeply는 실제 어떤 깊이 물리적인 깊이는 절대 안 씁니다 깊이 다이빙하듯 이렇게 할 땐 He dived deep 이렇게 하지 deeply 안 합니다 deeply는 그냥 심리적인 정신적인 형의 사학적인 이런 말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이런 걸 말할 때 심히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깊이를 말할 때는 이거는 썼으면 안 됩니다 그냥 deep 자체가 깊은 깊게 다 됩니다 매우 불행하다는 말이지 자기 일에서 행정장관 일을 하면서 But Beijing will not allow her to resign 그러나 북경 중국 정부는 그녀가 사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Advisor said 보좌관들이 말했습니다 One obstacle is that she has no apparent successor 하나의 장애물 그렇게 자기가 사임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장애물이 Is that she has no apparent successor apparent 뚜렷한 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 아까 인사이트 맞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후계자가 지금 없습니다 후계자를 잘 키워놔야 후계자를 키워놔야 사임하고 싶을 때 사임하고 참 그럴 텐데 사임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여자하기 때문에 뭐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계속 뭐 한 몇 개월간 뭐 한 5, 6, 7, 8 지금 뭐 계속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죽을 마시겠죠 지금 홍콩시는 뭐 연일 뭐 체류탄 터지고 있고 홍콩시가 커 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맨날 체류탄 냄새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참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Treasury Secretary Financial Secretary 해서 그 재무 담당 그 비서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다음 후계자로 유망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상당히 그 지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시위 사태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신망을 다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이걸 제가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사실 알아서 자기가 다음 후계자로서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하고 이렇게 뭐 지금 시위 사태가 너무 번져가지고 그 사람은 일단 거의 탈락인 것 같습니다 그럼 후임자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죽으나 사는 건지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자 오늘 회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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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